사람들은 꿈을 꿀 때 고유의 뇌파 주파수를 가져요. 본인의 주파수하고 상대방 주파수하고 일치시키면 그 사람 꿈속으로 스르르 아빠 수상한 사람 찾았어 몽따주랑 조금이라도 유사한 새끼들 다 찾아 다시 들어가게 해줘 정확한 룰과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우린 어디서든 말해 말해 이 새끼야 살아있어 당신은 그 사람만 낼 수 있는 길이 굳축밖에 없어요